아이들 나라 다음 아버님 요즘 애들한테 휴대폰 쥐어주기 겁나잖아요 근데 아이들 나라는 애들 보기에도 안심이 되고 이렇게 좋은 건 고객 모두가 누리게 해야죠 안 그래요? 유플러스 고객이라면 따지지 말고 무료로 내가 유플러스라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미 시작했죠 유플러스 고객 모두 무료 유해 콘텐츠는 제로 아이들 재미는 배로 모바일에서 무료로 즐기세요 오 유플러스 잘했네 LG 유플러스 뭐해요 땀을 안 받고